안녕하세요. 영어로 읽는 요한복음. 오늘 19장 세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Jesus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다는 뜻이라고 했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들자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영어 표현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divide라는 동사가 있죠. 아마 대부분 뜻을 아실 거예요. 나누다가 영어로 divide입니다. divide만 아시지 마시고 divide a into b라는 이 구문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많이 쓰이죠. a를 b로 나누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divide the bread into four pieces 하면 divide a into b죠. 그가 그 빵을 four pieces, 네 조각으로 나눴다. a를 b로 나눴다. 이렇게 아주 활용도가 높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나 더 볼까요? The teacher divides his students into three groups. 그 선생님이 자기의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다. 이런 말도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겠죠. divide a into b까지 꼭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등장한 단어 중에 쓰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실밥 그 뜻입니다. 옷 같은 거 꼬맬 때 실밥 있죠. 그걸 씀이라고 표현해줘요. 또 하나가 weave라는 동사도 중요한 동사인데 짜다, 역다, 역시 옷 같은 거 이렇게 짤 때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게 weave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weave는 과거가 uov, uov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weaved라는 규칙 동사 쓸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또 오늘 나오는 동사 중에 이 tear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명사 쓸 때 눈물 쓸 때는 이 발음이 tear가 됩니다. tear, 그러나 이게 찌다라는 동사 쓸 수가 있어요. 찌다. 그때는 tear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tear일 때는 tear, tore, torn 이렇게 동사가 변형돼요. 그러니까 발음이 바뀐다는 것 뜻에 따라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lash란 오늘 단어가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 lash란 단어도 좀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본래 땅, 부지 뭐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왜 집 같은 거에 땅, 부지 할 때 우리가 lash란 말 쓸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어떤 뜻이냐면 추첨이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로또라는 단어가 있죠. 로또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어떤 단어예요. 추첨, 뽑는 거, 상주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draw라는 말도 비슷한, draw라는 말도 역시 추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다가 그래서 cast a lot, cast a lot 혹은 cast a lot, 이렇게 cast랑 같이 쓰게 될 때는 제비법다는 뜻이에요. 추첨하는 거죠. 또 하나가 by lash란 표현은 추첨으로라는 뜻입니다. 추첨으로. 혹은 by draw 해도 괜찮아요.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he new chairman was chosen by draw 하면 최어민은 회장이죠. 의장, 그 새로운 회장이 추첨으로 뽑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by draw 하면 추첨으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하나씩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게 뭐였었어요.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는 죽여라 죽여라는 백성들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정말 가장 안타까운 선택을 한 그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바로 그 선고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어떤 고난,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17절부터 그럼 우리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He went out, carrying the cross himself. He went out, 예수님입니다. 그 밖으로 나가셨어요.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서는 carrying the cross, carry란 말은 나르는 거잖아요. 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cross, 십자가를 그 자신이 스스로 지고 가셨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십자가형벌이 워낙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에서 십자가형벌을 선고받은 죄수들로 하여금 직접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아주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가게끔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전날 금요일 밤에 체포되셔서 밤새도록 한 줌도 못 주무셨죠. 여섯 번이나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채찍에 맞으셨죠. 거의 이미 몸이 아주 탈진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가 참 힘드셨어요. 이 십자가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보통 한 30킬로에서 한 50킬로쯤 되는 아주 무거운 물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거 지고 하시다 계속 쓰러지세요. 다른 보금소에 보게 되면 너무 무거워서 계속 쓰러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예수님 대신 다른 사람 구레네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지게 가도록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보금에는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 가신 것이죠. 어디로 가셨을까요? 어디냐면 to the place, 어떤 장소인데 명사 뒤에 called 가면 뭐뭐라고 불린다는 뜻이었죠. place of skull, skull은 회골입니다. 해골, 두 개의 해골의 뜻이잖아요.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그 장소로, 즉 처형 장소죠. 거기까지 직접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place of skull이 which is called in Hebrew, 히브리 말로 언어 앞에 항상 인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가신 것이죠. 아마 골고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고다, 이게 바로 해골의 장소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다음에 where they crucified him and with him to others on either side one and Jesus in the middle. well, 그곳에서 they, they는 로마 군인들이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crucify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with him to others, 다른 두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on either side one이니까 각각의, 양쪽에, 그리고 예수님이 in the middle 하면 가운데 라는 뜻이죠.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데에 못 박히시고 양쪽에 다른 두 명이 같이 못 박힌, 즉 세 명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형은 본래는 페르시아에서 만든 형벌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옛날부터 땅을 신성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땅에서 죽이는 걸 되게 꺼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어떤 피를 흘리지 않고 땅에 어떤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매달아 죽이는 형벌을 고안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벌이었어요. 그렇지만 페르시아가 이걸 처음으로 만들어냈지만 실제로 이 십자가형을 많이 시행한 곳은 로마였었습니다. 로마가 아주 중범죄자들, 가장 극심한 범죄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내렸던 최고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십자가형은 죄수를 극한의 고통 속에서 아주 천천히 죽어가도록 놔두는 인류학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로 보통 불립니다. 보통 손목과 발목에 굵은 대못이 박히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몸의 모든 세포가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그래서 무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보통 죽을 때까지 한 천번 정도로 까무러친다고 해요. 까무러쳤다가 정신을 회복했다가 또 까무러쳤다가 무려 천번 정도나 기절할 정도로 그 고통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대부분의 사용은 어떻습니까? 참수염 같은 경우, 목 자르는 그런 것들은 고통이 순간적이죠. 대부분의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들은 다 순간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십자가는 죄수가 발가벽히 찐데로 나무에 매달려서 보통 2, 3일이 지나면서 서서히 죽게 됩니다. 온몸에 피와 땀을 다 쏟으며 아주 천천히 죽어가는 극도의 고통을 받아야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이 하도 괴롭다 보니까 그에게 베풀어준 유일한 자비가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리면 몸이 착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숨을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죽게 돼요. 그것이 십자가 형을 선고받는 죄수들에게 베풀어주는 유일한 자비였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끔찍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그런데 그분께서 왜 이런 고난을 받으시려면 했을까요? 왜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죠. 원래 그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은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될 어떤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 옆에 큰 죄인들이거든요. 하나 옆에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무서운 형벌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 없기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칩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 때문에 그분의 손에 못이 박히셨어요. 또 우리가 발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 머리를 짓는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죠.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쓰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나 형벌을 면제받고 하나님 앞에 은인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였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가운데에 못 박히셨습니다. 양쪽에 또 다른 죄수들이 있었죠. 일반적으로 가운데에 있는 죄수가 가장 최악의 죄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옆에 못 박힌 죄인들보다도 더 끔찍한 흉악범으로 취급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죠. 그 다음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타일을 어떤 제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put it 십자가에다 붙였어요. 뭔가 어떤 이름을 딱 뭔가 글자를 써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빌라도가 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There was written Jesus the Nazarian, the king of the Jews 그것은 바로 Jesus the Nazarian, 나사렛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the king of the Jews이니까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성은 했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인정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편말을 끝에 이 십자가에 딱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20절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편말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for the place, where else of the crucified까지가 place을 꾸며주는 것이죠. 그 장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가 도시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그 표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편말을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요. And it was written in Hebrew, in Latin, and in Greek. 예, 그런데 그 편말이 한 가지 언어로 쓰여진 게 아니었었어요. It was written in Hebrew.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고 또한 라틴,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고 또 하나가 그리스 언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건 참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니까 히브리 언어로만 쓰여도 되는데 라틴어와 그리스어가 같이 적혀 있었어요. 그 편말이에요. 이것은 많은 걸 상징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히브리를 쓰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언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라틴어는 뭐냐 하면 로마 언어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언어가 라틴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법률이나 정치를 상징하는, 어떤 권력을 상징한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어는 뭐냐 하면 그 당시 문화, 예술 이런 걸 상징하는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 알려져 있던 가장 중요한 언어로 다 쓰여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이 온 세계에 선포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Then the soldiers, when they had crucified Jesus, took his clothes and made four parts. 예, then the soldiers,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겠죠. 십자가형을 집행한 군인들인데, when 그들이 예수님을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took his clothes,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made four parts니까, 네 개로 나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every soldier, 모든 군인에게 하나의 조각 하나씩을 네 개로 나눠서 한 명에게 하나씩을 줬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요. 그 당시 십자가형을 할 때 로마 군인이 크게 네 명이 한 개의 조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통 옷이 다섯 피스틸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개의 옷을 갖다가 한 명씩 나눠 가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군인들입니다. 지금 위에서는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옷을 갖다가 지들께 나눠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떤 옷이 물론 그 당시 가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어떤 물질적인 것에 정신이 빼앗긴 그런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튜닉은 겉옷입니다. 겉옷까지 또 이들이 역시 취한 거고요. 아까 나온 표현이죠. 그 튜닉, 겉옷은 without seam, 아까 꼬맨 자고, 그죠? 어떤 그런 실밥이 없었습니다. 그 겉옷은 그리고 woven, 짜여졌어요. from the top, 위로부터 짜여졌는데, throat, 통째로 하나로 짜여진 옷을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겉옷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서는 24절에 자, 그리고서는 그 군인들이 서로서로 얘기했습니다.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let us not tear it. 자, let us not tear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찢지 말자. let us not, 찢지 말자. 찢지 말자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but cast lots for it to decide whose it will be. 예, not a puppy입니다. 찢지 말고 이거 하자는 얘기죠. 아까 cast lots이 뭐였었어요? 제비뽑기하다는 뜻이었죠. 제비뽑기하자. 이것을 왜요? to decide 결정하기 위해서 whose it will be. 이것이 누구 것이 될 건지. 그러니까 네 조각 말고 한 조각 남은 옷을 갖다가 찢지 말고 제비뽑기해서 그 걸린 사람이 가져가자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고 어처구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런 로마 군인들의 행동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거기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and for my clothing they cast lots. 예, 이거죠. 자, 뭐냐면 that the scripture, 성경 말씀이 might be fulfilled. 성경 말씀이 fulfilled. 성취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것도 지들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이 다 성경 말씀이 이미 예언된 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아까 디바이드 설명드렸습니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눴대요. 그들 중에서 또한 내 옷을 갖다가 위에서 그들이 캐살랏, 제비뽑기를 했다라는 그 성경 말씀, 구체적으로 10편, 22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미 이루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완벽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교회 가운데 큰 그림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심지어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도 이렇게 활용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셨고 그 가운데서도 말씀이 성취가 됐네요.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셨는가 그걸 잘 기억하시면서요. 다시 처음부터 한번 쭉 말씀만 들어보시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to the place called the place of a skull which is called in Hebrew Golgotha where they crucified him and with him two others on either side one and Jesus in the middle. Pilate wrote a title also and put it on the cross. there was written Jesus the Nazarene the king of the Jews therefore many Jews read this title for the place where Jesus was crucified was near the city and it was written in Hebrew in Latin and in Greek then the soldiers when they had crucified Jesus took his clothes and made four parts to every soldier apart and also the tunic now the tunic was without seam woven from the top throughout then they said to one another let us not tear it but cast lots for it to decide whose it will be that the scripture might be fulfilled which says they divide my clothes among them and for my clothing they cast lots therefore the soldiers did these things